후회 없을 하루가 밝았습니다. 자연인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되는데요. 지난 가을 수확해에 묻어놓은 둥근 마인데요. 기다란 장마에 비해 성장도 빠르고 비교적 재배도 수월해서 5년 전부터 겨울 양식이나 할 유량으로 키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지천에 떨어진 솔잎이 자연인표 친환경 수세미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화학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자연인에게 까칠한 솔잎은 눌러붙은 그릇이나 채소를 씻기엔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미끌미끌한 게 나오네 이게. 갈면 되죠? 주세요 제가 갈게요. 한번 갈아보세요. 손가락은 갈지 말고. 마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뮤신은 위를 보호하고 장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라는데요. 둥근 마에는 장마에 비해 뮤신 성분이 무려 3배나 많답니다. 어 저기 특이하게 씻으시네요. 장풍처럼. 한 번에 그냥 꽉. 아 여기다 또 꿀을 섞는 거예요? 찐들 끓이는 찐 때문에 먹기가 조금 그래. 날도 춥고 온 땡이랑 한 이빨 한 손가락 접근해. 깊은 산중의 아침. 자연인이 직접 채취한 토종 꿀로 활기에 달달한 감칠맛까지 더합니다. 이건 마와 꿀의 맛 나. 그냥 마만 먹으면 사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꿀을 넣어서 먹으니까 꼭 젤리 먹는 것 같아요 젤리. 마 자체는 맛이 없어요. 진짜 무맛이에요 무맛.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한 아침. 자리는 호로록 호로록 세 숟가락이 끝내집니다. 장풍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장풍. 장풍. 딱 한 방 두 번 하는 게 딱 끝났고 보세요. 진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저도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 네. 한 번 해보세요. 새로운 설거지 방법을 알았네. 수면 위하고 이 그릇 각을 잘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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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팍 소리가 들리구먼. 끝. 아주 실력 나오네. 장풍으로 준비 운동 좀 했으면 이제 몸 좀 풀어볼까요. 집 뒤 자연인표 체육관입니다. 뭐 공을 매달아 놓으셨네요 축구 동호회. 나 한번 차볼게. 와 이거 좋게 5미터는 될 것 같은데요. 직장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한 자연이 공리 끝에 만들어놨답니다. 산악 지형이라 공이 굴러가 버리면 또 주수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네. 깨우르다 보니까 머리를 쓴 거죠. 저거 저건 또 어떻게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는 나무는 하나 잘 탔네. 아 슛. 네 슛. 또 슛. 하늘로 날라갑니다. 운동 잘해도 되겠는데요. 슛. 와 쪼그레이. 지친대로 참고 지친대로. 아 역시 힘이 좋으니까 공도 잘 차지네요. 자연인 이대로 질 수 없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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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골프 치세요. 솔방울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골프도 치세요. 자연인의 자존심을 걸고 솔방울 골퍼가 필드에 섰습니다. 어 지금 느낌은 거의 뭐 홀인원인데요. 아이고. 예. 우리 자연인 반전 매력이 있어요. 야 여기는 뭐 공 잃어버리고 그런 걱정이 없네요. 그런 건 없어요. 3년 전 산에 버려진 골프채로 독학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폼은 좀 어설퍼도 솔방울 골프에 빠질 때만큼은 잡념이 사라져서 좋으시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흐흐. 아. 아이 승윤 씨 적당히 해요. 나이스야. 아이 승윤 씨 왜 적당해를 몰라. 자연인 생각도 해야죠. 자연인 표 체육관. 야 진짜 혼자 운동하기는 딱 좋네요. 어이 동생. 네. 그만하고 가세. 아 네. 다음에 와서 또 오고. 네.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자 재밌게 운동을 했으니 이제 일을 좀 해야죠. 자연인의 발길이 산 중턱으로 향하는데요. 얼마쯤 갔을까요. 한 나무 앞에 멈춰 섭니다. 뭐 하시게요. 고르쇠 수액 채취. 아 이거 수액 채취를 지금 하신다고요. 물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만 뚫어보는 거예요. 신비의 생명수로 불리는 고르쇠 나무 수액은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채취하는데요. 산에 들며 비교적 한가한 겨운의 소일거리를 찾다보니 고르쇠 나무를 10여 그루 심게 됐답니다. 어 물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와. 겨운에 잠들었던 땅속의 뿌리가 물과 필요한 영양소를 빨아들여 가지로 올려보낸 것이 고르쇠 수액인데요. 올해 첫 수액을 승윤 씨가 맛봅니다. 맛있네요. 살짝 지근한 게. 이게 그 몸에 좋다는 고르쇠 물 아니에요. 뼈에 좋다는 얘기죠. 권리수요 원래. 고르쇠가 아니고 권리수. 뼈 골제 1호 2자. 권리수? 권리수. 이게 다 차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물 날 때는 이제 식이만 좋으면은 하루 저녁에 이 정도는 차지. 뒤따라와서. 자연인 승윤 씨에게 고르쇠 수액을 선보인 김에 또 자랑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된 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놔둔 이유가 집하고 멀어도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집에서 한 5분 떨어져 있지만 양지바른 곳에서 숙성 중인 장들인데요. 고르쇠 수액을 채취한 이후로는 장을 담글 때 꼭 고르쇠 물로 하셨대요. 오오. 오오오. 빛깔이 아주 좋은데요? 보통 이렇게 장독되어 있는 된장들 보면, 색깔이 좀 이렇게 거무튀튀한데.. 뭔가 조금 한 depressing 한 색깔인데요. 싱싱한 색깔인데요. 1,2,3 년? 아 그렇게 오直接 되었어요? 속성이 잘 됐어요. 자연이네 세계 첫 된장입니다. 맛이 좋아 시댄장으로 쓰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만 먹으며 아껴뒀던 걸 오늘은 제대로 선보여주실 모양인데요. 고루쇠 된장 맛 한번 봐도 될까요? 완전 삭았기 때문에 콩알이 한번. 좀 짜기는 짜네. 진짜 고루쇠 물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뒷맛이 달고. 자꾸 침이 우러나. 이 감칠맛 나는 고루쇠 된장과 찰떡궁합이 있는 게 있죠.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나 잎이 동그랗게 모아지지 못하고 넓게 펼쳐진 배추를 말하는데요.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채소입니다. 배추보다 입은 두꺼워도 연하고 고소해서 자연인의 겨울 텃밭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아 달아. 아이고. 불 잘 피워놨습니다. 아따 마음에 들게 불 피워놨네. 연기도 안 나고. 네. 일단 물부터 올리고. 오늘 점심은 봄동 된장국인가 본데요. 아이고. 무하고 감자하고는 이 배추보다는 먼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젊었을 때 요리 좀 하셨나요? 요리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산에 들어와가지고. 서리금밥을 잘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13년쯤 지나니 이젠 있는 재료로 뭐든지 뚝딱. 주부구단이 따로 없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봄동의 겉잎은 두꺼워서 숨죽여 먹을 수 있는 국이나 탕이 제격이랍니다. 지금 여기는 겨울인데. 이 냄비 안에는 봄이 왔네. 좋은 표현. 표현이 좀 괜찮았나요? 아 이거 된장국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는데요. 아우. 자연인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단순한 반찬이라도 맛있게 될 수 아니. 된장국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 역시 이 된장국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 나도 진짜 된장국 먹어야겠다. 음. 된장국에 꿀도 한 번 넣는데 꿀맛이 맞죠? 쌈도 한 번 쌓아보소. 무농약 자연인표 봄동. 보약이네. 보약. 아 역시 봄동 속에 연한 리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최고죠. 아 역시 봄동 속에 연한 리폼. 음. 아우. 소리까지 맛있네. 진짜 심심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 맛이 나요. 동생이 맛있겠으니까 나도 맛있네. 자연인해주는 넉넉함 속에서 자연인은 하루하루 사는 맛을 알아갑니다. INHELY. 없을 뵙긴 그걸. ㅇ sweep. 차vorść 큼 проб mod 손대しょ소소소소소소소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